내가 뱉는 글자수만큼 새는 여자들의 밑구멍 분수처럼 터지는 포진물들 사이로 시커먼 뭔가가 서서히 등장해 한 손에 마이크폰 다른 손에 사시미를 쥐고 천천히 걸어오는 자가 누군가 모두 코를 막고 쳐다 받아들고 있던 술잔 내려놔 그래 MC 키형아 젤랍 사람부터 천천히 즐겨다 살고 싶음 도망가 하지만 난 그분 앞에 서 있으니까 한 번 도망가 봐 내 랩에서 느껴지는 악세 왜냐 내가 뱉는 건 다 퇴소리 클럽 안에 빨간 조명 안에 넌 정육점의 쇠고기 계속해 봐라 니 가사 그 개지밸 어떻게 할 건데 그논 내게 그러던데 아그 존나 빨리 싸더네 넌 계속해 소리만 뱉어대고 난 그냥 웃기만 해 반대 세력들 시위 마냥 계속해 데모 준비나 해 누가 들어 너희 노래 멈추지 마늘 또 모래 해가 몇백 번을 뜨고 져도 너흰 계속 그곳에 이게 진짜 저희야 돼 게지 eux 이거ä 두려워 NASA 퇴 минут 샴 이 acabar ンド ㅇ impossible 어 Old 일 ckets illo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